그날 아침 7시경 목줄 채 녀석이 사라진 걸 알고 의뢰집 근처에 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불러도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다는데요. 그 후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진도의 모습은 참 그 자체. 분명 지난 밤까지도 멀쩡했던 녀석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통스러울 텐데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녀석이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짐작조차 되질 않으니 답답하기만 한 상황.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건 녀석을 한시라도 빨리 치료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피가 많이 흘러가면 죽겠더라고. 병원을 데려가려니 차를 안 타요. 어 안 탄다고 이게. 막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나도 막 엄두가 안 나고. 어떻게. 무슨 이유에선지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차를 타는 것도 거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통 속에 놓여있는 녀석을 지켜만 볼 수는 없기에.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아이고. 낯선이의 등장에 더욱 불안해하는 진도. 극심한 통증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탓에 진료조차 쉽지 않으니 결국 치료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이제 녀석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아이고. 드디어 마취된 진도의 몸 곳곳을 살펴보는 수의사.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본 진도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현지 말하는 눈에 검은 동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야. 현재 가장 위험한 건 역시나 밖으로 돌출된 눈. 일단 지금 아이 통증도 되게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게 되면 더 2차적으로 감염이 되면 더 안 좋은 상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여기서 더 지체되면 상처에 균이 퍼져 2차 감염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에 다급히 감염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외상이 보이는 만큼 내부 장기 손상도 염려가 되는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밀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이동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서울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진도. 그 사이 마취가 풀린 녀석은 상상도 못할 통증과 불안으로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요. 그런 녀석을 겨우 진정시킨 뒤 MRI 검사를 거쳐 곧장 수술실로 옮겼는데요. 아이고. 일단은 안구 수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턱뼈 부러진 거, 하악 쪽 골절에 대한 수술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